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농담하지 마세요. 아빠 부탁도 있는데. 그냥 출전하게 해주세요. 비사장님들 그런 권한 있잖아요. 어머 놀라셨어요? 내가 흉내 낼 것 같아. 잠시만 조심하세요. 여기서 딱 한 번. 아 그려도 돼요. 한 번 붙입니다. 조심하자. 저게 뭘 봐가지고 말까 봐. 설마. 나한테 협박 문자를 보는 게 추석경. 협박 문자를 보는 게 추석경. 아니야. 못 당일 거야. 가. 어머머 세상에. 어머머 세상에. 아니 걸려. 아니 아니 너무 예뻐. 왜 그러지. 왜 천서지? 어느새 오셨어. 왜 꼭 이렇게 다 될 거 같지. 이 망할놈의 대착권으로 기어이 날 잡아뜨려. 무슨 말 하는 거야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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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신나고 둘이 히덕거려니 나쁜 자식아. 뭐라는 거야. 아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. 아 완전 괜찮아요. 완전 괜찮아요. 편하게 때리세요. 아 괜찮아요.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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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레디 액션! 액션! 왜 하필 우리 엄마야. 왜 하필 내 동생이냐고. 그게 가장 날 비참하게 만들거라고 생각한 거야. 니가 무슨 짓을 해도. 청아이 군은 절대 나한테서 못 뺏어. 그 누구한테도 이사장 자리 안 내놔. 컷 좋았습니다. 사진을 할게요. 반사판 꺼고 올게요. 너 지켜줄 사람 여기 있잖아. 너 이제 혼자 아니야. 네 돌아갑니다. 다시 갈게요. 끝. 걷고 싶었어요. 우리의 1반. 우리의 1반인데. 저 2반 친구들. 좀 더 확인하시면. 언니 1반인데. 저희 반 친구들. 언니 1반이 2반이라... 힙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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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장님 하다 오세요. 원장님 한번 해봐. 원장님. 시상자 발차. 시상자 발차. 시상자 발차. 시상자 발차. 자 갈게요. 자 갈게요. 시상자 발차. 액션. 아 미치겠네. 네 알겠습니다. 네 분이서 이러실 거예요. 나 안 했어. 자 내디. 액션. 아니요. 루나 이렇게 안했나. 아. 아니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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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합국 대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람님 호명해 주시죠. 청아예고 3학년. 청아예고 4학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